오늘 날은 다소 흐리지만 낮 동안 기온만큼은 쑥 오르겠고요. 오후 한때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와 전남 내륙지역에 5mm 미만, 내일은 오후 한때 전남 동부지역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작은 우산 챙겨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함이 해소되지는 못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5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와 화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해나 최고기온 22도, 보성 24도, 고흥 23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목포에나 최고기온 23도, 무한 24도, 영암과 강진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21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밤부터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낮 기온은 점차 올라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